안녕하세요 지금 어디로 와있죠? 세부평갈비 뭐 먹으러 왔어요? 갈비 아! 갈비요 지금 들어가 볼까요? 네, 잡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앉아올게요 앞장에 앉아올게요 여러가지 반장에 앉아서 이렇게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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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2번 4번 2번 1번 5번 5번 방금 음료수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거는 갈비에다가 비빔냉면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먹습니다 자 입안에 후루루 자 먹어볼게요 눈으로 많이 드세요 말아서 말아가지고 슥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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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서 슥슥 같이 흔들어줍니다